여당 대표로는 지금 저 장면이 첫 상견례죠. 미묘한 시기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행을 떠납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격으로 첫 상견례하는 장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번 돌아오는 신년이지만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릅니다.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도 저기 갔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과 우리 지지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상호 의원님 앞서서 증오 정치 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윤 대통령도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피해자의 편이다.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 같은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어색해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2년간 수사하고 괴롭혔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고.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쾌유를 빌어주시는 건 감사한데 평소에 자기 지지층을 그렇게 선동하고 격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극단적 대립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데 저 두 분이 기여한 건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년인 사회 때 좋은 말씀 덕단별 해주셨으니까 우리 1년간의 정치하는 방법 또 국정운영의 기조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국정운영의 기조를 받고 가시면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우리 사회도 극단적인 대립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하는 정치가 제일 쉬운 정치입니다. 자기 지지층에게 가장 강성 지지층한테 가장 인기를 얻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런 걸 조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큰 피해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 정치를 조장한 분들에게 비호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소탐되시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 두 분이 딱 보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저 정당은 수직적 구조 같다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오랜 부하직원이었던 분이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저런 모습도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조금 올 한 해 저 두 분들의 덕담처럼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치적 대결이 완화되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은 감사하나 어색하다. 김정지 여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태호 의원님.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이제 예선 관련돼서 연설하러 가셨을 때 사전 환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께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서 인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께 특별히 아유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면서 악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표님 한마디 인사 말씀도 없으셨어요. 아마 우리 우상욱 의원님도 그거 아실 거예요. 제가 선거할 때 악수해보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왜 평소에 좀 별로 안 좋아해도 이렇게 다가가서 악수했으면 저 사람 마음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와, 이 사람은 죽어도 나 안 찍겠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치인들은 악수해보면 상대방이 어떤지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님의 반응은 굳이 악수를 먼저 내민 윤석열 대통령뿐이 아니라 보는 사람도 느낄 정도였어요. 야, 저 저렇게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아주냐. 뭐 이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 가서 정말 국민의힘 사람들보다도 훨씬 이재명 대표님께 반갑게 인사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손님으로 민주당 방문했을 때 손님이 오면 손님을 공격하는 명패는 치워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김건희 특검 막 하고 이런 거 하라고 대문짝만하게 간판 그대로 혐오하는 글을 걸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티도 안 내고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 가서 덕담하고 한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수도 이렇게 시원찮게 받고 손님 오면서 손님을 비난하는 간판을 걸어놓은 쪽이 혐오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 쾌유를 비는 거는 야, 그거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문제야라는 느낌을 주는 거라서 오히려 훈훈한 장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사실 여야 사이의 긴장도 긴장이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당내의 긴장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과 집 밖의 싸움으로 비유하자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더 갈등이 극대화된 그 시점에 이 대표가 피습이 돼서 갈등이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게 계속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이,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그 사회의 수준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낙연은, 원칙과 상식은 뭐 이런 문제들. 그런 얘기가 바로 사실 사건이 터진 몇 시간 뒤부터 소위 말하는 찌라시로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지하던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얘기 막 돌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통합의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가, 민주당의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왜 이런 얘기를 퍼나르지, 왜 이런 의구심이 든 얘기를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억누르고 아닙니다. 우리,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주치의밖에 없고요. 주치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온갖 의사들이 막 뇌피셜로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건의 동기, 이 테러의 동기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건 수사본부밖에 없습니다. 수사본부밖에 없다. 그런데 수사본부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일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자꾸 예측, 억측을 낳는 얘기들을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때요, 당내에서. 아니, 지금 대표가 피습돼서 병상에 있는데 탈당 그런 얘기가 끄지도 말아.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지. 뭐 안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저는 다행히 지금 대표께서 그래도 조금 위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뤄졌을 뿐이지 왜냐하면 저는 이당현주 전 대표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당을 하시겠다는 이유는 밝히셨잖아요. 혐오의 정치, 배제의 정치, 민주당의 몇 선 의원을 하시고 다선 의원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전직 당대표도 하신 분께 거의 뭐 조롱의 단어들을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치단은 못 견디겠다라고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탈당의 명분까지는 이해합니다. 물론 신당 창당까지 가는 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배제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던지신 메시지. 저는 이 사건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문제였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뭐 글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을 보면서 거기에는 혐오의 단어가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운동권 정치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운동권 정치인을 청산하자는 건가?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자는 건가? 왜냐하면 메시지에 던지는 방향을 보면 본인이 비판하는 운동권 정치 그대로 하고 계셨거든요. 뭔가 거악을 설정하고 그 사람의 그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운동권 정치권이 이 국민의힘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득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비상상태, 위기상태로 온 게 왜 운동권 정치 탓입니까? 국민의힘 보수 지시자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뭔가 거악을 설정하는 방식.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뭔가 혐오의 정치에 일조했다고 보고요. 물론 저는 민주당 당내에서도 혐오의 정치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진정시킬 수 있는 이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가 매우 무게감을 갖는 것들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사이다 사이다 하면서 조장하는 발언들 저는 지향해야 될 시기가 지금 딱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과 당 안에서 그 직전까지 활발하게 토론되던 당내 민주주의 논란. 이것과는 무관하게 계속 논란은 토론은 이어져야 된다라는 지적. 수유한 기능은 이어져야 된다라는 지적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